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오늘이 가정교리 62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63과까지 하면 유쾌프렌즈 1부 사도신경편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장재명 신부님과 제가 한 강의들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익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시겠죠? 잊어버리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보시고 잘 익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민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매주일마다 외웁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말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만 봐도 이 문장 안에 성부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늘의 주인이시고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특히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에 앞서서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내용 중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그 외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음 주까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룰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음 주까지 사도신경을 끝내고 그 다음 2부가 성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사에 관한 부분은 4주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만 조금 설명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캐프렌즈라는 책을 가지고 하는 가정교리는 이것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괜찮으니 할 수 있을 때 많은 질문을 던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유캐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께 응답하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느님의 사비는 영원하기에 그분은 모든 이가 하늘나라에 가길 원하셔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이 죽은 후 하느님께 가고 싶어 할 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살아 있을 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자신이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때문에 교회는 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며 하느님을 만나기 전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한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그들이 빨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다른 신학적인 내용들도 그렇지만 종말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예로 인간은 죽고 난 즉시 천국, 지옥, 연옥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되지만 성경은 또 먼 미래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심판과 공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심판은 개개인이 죽은 즉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공심판은 모두가 함께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즉시 심판을 받는데 나중에 또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옥에 갔고 이미 천국에 갔는데 또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 뭔가 서로 통합되지 않고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연옥에 대한 내용을 논문으로 적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신있게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신학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것들이 왜 함께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출발점 시작은 하느님이시고 그러면 마지막도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러면 세상 마지막에도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느님 품 안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랑이신 하느님 품 안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자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히틀러와 학살된 유대인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성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함께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화되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옥 교리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옥을 형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연옥은 하느님 사랑의 품 안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또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세상 마지막 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 수렴되기를 우리는 희망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품을 거부할 자유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품을 거부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마지막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이 당신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결국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넘어서는 저 너머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영원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친학적인 언어로 또 우리 삶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느님 품만에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더 어려워지셨나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듣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